안녕하세요. OK부동산 김소장입니다. 오늘 보실 집의 위치는 달소구 상인동 1410-1번지 하나빌 건물이구요. 상인력 오븐 역세권 매물입니다. 오늘 보실 매물은 풀옵션 원룸으로 보시는 것처럼 방이 정말 큽니다. 방 크기가 4m20cm, 3m60cm 정말 크죠? 정말 큰 원룸입니다. 임대금액은 보증금 300만원, 월세 35만원, 관리비 포함된 금액입니다. 외워보겠습니다. 입구 보면 주방 분리되어 있구요. 싱크대에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고, 우측 보면 냉장고, 미니어 제품, 스텐 소재로 굉장히 고급스럽네요.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방 다시 보겠습니다. 방 정말 큽니다. 4m20cm, 3m60cm 크기. 일대에서 제일 큰 매물입니다. LED 조명 설치해 놓으셨구요. 에어컨도 미니어 거 새 거 같네요. 앞쪽에 베란다, 세탁기, 볼러, 그리고 빨래건조대. 그리고 우측에는 신발장이 여기 있네요. 설치되어 있습니다. 베란다 창이 정말 큰 편입니다. 마지막 욕실, 욕실은 화이트톤의 깔끔한 욕실이네요. 지금 보시는 방 이외에도 대구 전역에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. 방 필요하신 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좋은 방 구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